포토 크리에이티비티 모드는 프리미엄 자동모드에서 실행됩니다. 프리미엄 자동모드를 선택하고 포토 크리에이티비티 모드를 누르면 배경 흐림, 밝기, 색상, 생생함, 사진효과 이렇게 다섯가지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. 배경 흐림을 놓고 다이얼을 돌리면 심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밝기, 색상, 생생함, 채도 같습니다. 사진효과 등을 이렇게 화면에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초심차를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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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